마침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대로 6월절이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그때는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어른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정원에 모여 거기서 속임수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사이에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삼가자라고 말했다 그 후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시니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류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상머리에 앉으신 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를 보고 격분하여 이르기를 이 무슨 량비냐 이 기름을 팔아 큰 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런 낌새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여인을 괴롭히느냐 사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행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나 나를 너희 곁에 늘 모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여인은 이 향류를 내 몸에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행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려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에게 은던 서른 양을 대가로 주었다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 이윽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당신께서 드실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어디에 차려놓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루셨다 너희는 도송 안에 사는 암흑이에게 가서 내 때가 이르렀으니 너의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겠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6월절 만찬을 준비하였다 바야후로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둘러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다가 한 사람씩 예수께 주님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 이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구예관에 기록된 바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넘겨주는 이에게는 저주의 수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가 이에 답하여 주여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스스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고 복을 비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나누어 마시라 사실 이것은 나의 피 곧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풀리는 원약의 피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일행은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올리브 동산으로 나아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니 이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무리가 훑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 받은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답하되 사람들이 모두 당신으로 인해 걸려 넘어져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아멘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이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 내가 당신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게 den